여기요. 지연이는 알라를 좋아지네? 응. 오른쪽을 보내, 눈이. 얘는 장기전이지. 계속 꾸준히 해야돼. 지금 조금 하나 좋아졌다고 가사가 아니고. 매출 잘 생각해가지고 잘 맞춰. 이번 달에 맞춰야 될 거 있잖아. 알았다. 저 빵꾸내지 말고. 안 그래도 빡빡했던 생활비에 지연이의 치료비까지 더해져 아빠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지만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기에 아빠는 오늘도 운전대를 잡은 손에 기합을 넣어 봅니다